나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은데?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물 채널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군 중에 가장 가벼운 제품 중에 하나인 초경량 블루투스 리텍사의 글램빗 헤드셋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출시한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군으로는 아마 또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그리고 제 영상에 한 번 리뷰로 등장했던 골전도 헤드셋과 비슷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화음질은 아무래도 조금 이질감이 있다는 거 약간은 동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박스 개봉하면서 바로 시작하죠 이 제품은 무려 무게가 28g 28g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종이컵 4g 정도니까 종이컵이 7개 쉽게 생각해서 갤럭시 버즈가 본체와 이어폰 포함해서 45.6g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51g입니다 짐작이 가시겠죠? 자 열어볼게요 박스는 엄청 꼼꼼하게 돼요 바스크로 보관하라고? 사용설명서 바스크로 보관하는 게 왜 좋지? 본체는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형틀에 이렇게 싹 들어있으니까 왠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밑에 뭐가 있으려나? 응 충전기와 케이블까지 충전기는 뭐 늘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리뷰 안 할게요 자 본체를 보면 저는 화이트 제품을 가져왔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재질이 모광 재질 여기는 약간 고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고무처리 여기는 스피커 자리가 있습니다 스타쇼 스마트글라스 리뷰했을 때처럼 그런 스피커 자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옆에는 로고처럼 보이는 거 버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글램빛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충전재기 입구 볼륨 버튼 조작이라든지 버튼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ED겠죠 LED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골전도 이어폰이나 헤드셋들은 보통 30에서 40g 정도 사이인데 30g 이하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부감 없는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수가 중요한데 일상생활 속의 방수 그러니까 우연히 비를 맞든 땀에 젖는 등의 외부 침투 정도는 막아주는 IPX 4등급의 생활방수가 적용됐습니다 방수의 등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IP67 이라는 등 IP68 이라는 등 뭐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앞자리에 있는 숫자가 방진을 이야기하고 뒷자리의 숫자가 방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방진은 말 그대로 먼지 같은 거 유입되는 거 그 다음에 뒷자리는 물, 수분 침투를 막아준다는 그런 방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램빗의 IPX 4라는 거는 방진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자리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표기되어 있고 뒷자리에 방수 테스트 4급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 씨 방진 되지도 않네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방수가 4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방진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에어팟 있죠 에어팟 시리즈 1이나 시리즈 2까지는 아예 방수나 방진 등급을 받지 않았다가 이 에어팟 프로가 되면서 글램빗과 동일하게 땀과 습기에 강한 생활방수 디자인이라는 안내와 함께 IPX 4를 적용했다고 아주 조그맣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 이것도 방수구나 그럼 지난번에 스마트 선글라스를 소개하면서 사용시간은 배터리 용량과 비례하고 무게는 배터리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고로 사용시간이 길다는 것은 제품 총량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저 역시도 최근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이폰의 사용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하면 삼성이 점점 가벼워지는 데 비해서 혁신의 상징인 애플의 아이폰이 총중량이 늘어난 것으로 많은 리뷰어들한테 좀 까이기도 하고 몰매를 맞았는데 사실 이건 깔 수도 없고 까서는 안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아이폰이 오면 한번 저도 리뷰를 하고 싶은데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제품을 가볍게 하려면 결국 가벼운 소재를 써야 되는데 가벼운 소재는 또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볍고 강한 걸 원하는 당신들은 티타늄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아이폰 가격이 산으로 가는데 각살하고 쑤셔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15일을 대기 가능하고 음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조사인 리텍에 대한 소개는 빼겠습니다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스펙은 이 정도면 됐고 특화된 기능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난 스타쇼 스마트 선글라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귀가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안전과 연결이 된다는 것 이 글램빛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미 골전도부터 수없이 홍보해 왔으니까 또 말해봐야 필요 없을 것이니까 이해가 충분하시리라 보고 이 제조사 리텍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공기 진동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사실 저는 공기 진동이라는 단어를 최신 기술이나 장점으로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공기 진동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초소형 스피커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명 까는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제품을 제공해 주는 업체에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관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골덴도어 이어폰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 크다는 소리가 스피커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피커가 진동을 통해서 이쪽에서 소리를 내주는 방식 이건 뭐 상식적인 영역인데 스피커라는 것은 정기적인 음향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스피커의 음판을 떨게 만들고 그 떨림이 공기 중에 전달되어서 우리의 귓바퀴를 통해서 조금 더 커지면서 귓속의 작은 고막을 다시 떨게 만들어서 소리를 전달받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공기 진동이라는 게 그냥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어쨌거나 공기를 떨게 하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시간에 했던 소리 굽세 기억나실 테니까 잔소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름 경쟁력은 퀄컴 음원칩을 사용한다는 것 여기 뜯어보면 있겠죠 퀄컴이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스피커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반도체 중에서 리얼텍이나 퀄컴 음원 반도체...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국룰이잖아요 싸고 좋은 건 없다 비싼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우린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를 보니까 아주 신박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PTT 무전 기능인데요 스마트폰 처음 났을 때 다들 신기하게 한 번씩 써봤던 네트워크를 통한 무전기 장난감 젤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별로 장점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 안돼! 이유는 제 영상 중에 바이크용 헬멧 블루투스 제품 중 채택박스 리뷰 이걸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원사이즈 제품이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손바닥만 한데 지금 이게 제 머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 쏙 들어갔는데? 목 부분 오히려 여유가 있어 이렇게 걸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선이랑 같이 철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텐션이 있는 거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같은 재료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건 세로로 꺾여 있어 가지고 펼쳐지진 않는데 역시나 이렇게 넓적한 부분으로는 잘 접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귀에 잘 맞게끔 안쪽으로 잘 말려있다는 거 한번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기 버튼 길게 누르면 되겠죠? 파워온이라고 나왔고 역시나 블루투스 제품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길게 누르면 페어링으로 들어옵니다 글램빈 나오겠지? LTK-100P 코드명이 나오네요 페어링 커넥트 됐다고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로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단순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할 때 뭐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거 하면서 누가 그거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냥 핸드폰 열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차고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틀잖아요 플레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나? 자 이렇게 나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거 같은데? 어? 희한하네 그 약간 골전도 헤드셋의 불편한 점이랄까?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이런 스피커 방식의 헤드셋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쪽에 버튼을 다 배치한 거 같습니다 여기 버튼 있구나 느껴지고 여기 버튼 있구나 느껴지고 여기 뭐 볼륨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다 느껴집니다 굉장히 그냥 단순하고 깔끔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입의 이어폰 같은 경우는 한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관이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까서 가져왔지만 여기다가 줄 달아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어디다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잖아요 보기엔 이렇게 보여도 뭐가 다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전화 왔다 전화 받아볼게요 아니 괜찮아?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고 지금? 아하하 잘했어 지금까지 간단하게 리텍이라는 국내 진동벨 회사에서 만든 순수 국산 브랜드 블루투스 헤드셋을 보았는데 이 제품은 현재가가 지금 판매 가격이 국내 어디에서도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본 제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어디 특정 쇼핑몰이 더 싸다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넉넉한 제공 물량과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셔야 딜레이 없는 배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쇼핑몰 샵 유리나무에서는 런칭 기념으로 현재 전제품 무료 배송 서비스와 함께 회원 가입과 함께 제공되는 포인트를 활용해서 더욱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자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